Altos English. 지금 필수. 유형독해. 들어갑니다. Unit 9. 4번 지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사과함으로써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는 관계를 회복한다. 변형 포인트 어휘어법 빈칸 순서 가능한 지문입니다.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타임 스탬프 기능 활용하셔서 뒤로 건너뛰어 주십시오. Why would you apologize to yourself? 왜 자기 자신에게 사과하나요? In a general sense, 일반적인 의미로 You apologize to yourself. 당신 자신에게 당신을 사과합니다. For the same reason, you apologize to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이 사과하는 동일한 이유로 그 동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You want to restore the relationship.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당신, you are, 다른 사람, someone else, 다른 사람, 당신 여기고 A라는 사람하고 할 때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유로 자기 자신한테 그럼 you are, yourself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겠죠. When you apologize to someone else,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때 You hope the apology, 그 사과가 remove the barrier, 그 장벽을 제거하기를 희망합니다. 뭐 사이에? 전치사 아니네요. 아, 접속사 아니네요. 전치사 between the two of you, 당신 둘 사이에, you are, 상대방, 여기 사이의 장벽을 걷어내기를 희망한다는 얘기죠. So that, 그래서, your relationship can continue to grow 당신들의, 당신들의 관곱입니다. 너의 관계, 너의 관계가, 너의 관계 can continue to grow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When you apologize to yourself,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사과할 때 You are seeking to remove the emotional disequilibrium 아, 여기까지 한번 끊죠. 여기에 당신은 뭐를 추구하는 거냐면 제거하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불균형을 제거하는 걸 너와 너 자신 사이에는 장벽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불균형이에요. Between the person you want to be 당신이 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이상적인 자아고요. And the person you are 당신인 사람 그게 실제 자아죠. 실제 자아와 you are 그 다음에 이상적인 자아 yourself 이상적인 자아의 사이에 감정적 불균형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The greater the distance between the idea self and the real self 이상적인 자아와 실제 자아 사이의 거리가 더 클수록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그럼 the intensity는 더 강력해집니다. 뭐의 intensity? The intensity of the inner emotional turmoil 내부적인 감정, 혼란의 강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자기가 생각하는 현재의 모습하고 이상적인 자아 사이의 간격이 크면 당연히 뭐가 해요? 간격이 크면 혼란, 감정 혼란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gap이 얼마 나지 않으면 당연히 감정 혼란이 크지 않다는 얘기죠. 이러한 측면에서 Being at peace with oneself occurs oneself, 스스로와 함께 평안한 것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한 것은 일어납니다. 언제? When we remove the distance 그 거리를 우리가 제거할 때 Between the ideal self and the real self 이상적인 자아와 실제 자아 사이의 그 거리를 제거할 때 평온한 느낌이 났네 아까 뭐, 뭐 이게 크면 트리머일이니까요. 트리머일의 반대말이 peace겠죠. 짧게 요약하면 Apologizing to oneself 자신에게 사과하는 것 그리고 Subsequently experiencing forgiveness 이어지는 용서를 경험하는 것 자, 자기 아까 이유가 사과했어 그럼 사과 가면 당연히 이쪽은 뭐 해준다구요? forgive 용서해줄게 용서를 주는 거죠. 사과하고 용서 받고 이러한 것 이러한 것이 Self-to-remove the distance 거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아까 타인과 할 때 사과를 하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함으로써 장벽을 제거해서 거리가 타인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너와 너 자신 사이에 트리머일이 있었는데 사과함으로써 거리를 줄임으로써 관계를 회복한다는 얘기죠. 어휘 다섯 개 살펴보겠습니다. Same reason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 하고 동일한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요? 관계 회복이겠죠.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불균형 여기에는 greater 여기에 greater 같은 게 어휘 객관식으로 나오는 어휘시험에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여기 이런 데를 제가 다시 한번 골라드린 것 더비교급 더비교급 어법에 나왔는데 골라드린 이유는 여기 같은 경우가 the greater 가 하면 이게 오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철모일이니까 혼란인데 혼란이라는 단어를 반이어인 약간 emotional peace의 강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럼 더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거리가 거리가 더 크면 클수록 더 작다 더 작아야 되니까 더 less 더 great greater 의 반대말 더 less 가 되어야 되겠죠. 더 less 더 intensity intensity는 더 작아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면 turmoil 여기 내용을 다 안 읽어보고 그냥 나왔다고 어 띵동 이렇게 가시면 어휘 내용 학교에서 내신시험을 어렵게 나올 때 당연히 어휘를 바꾸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어법까지 바꾸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조금 주의를 한 문장은 다 시험 볼 때 읽고 이해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제거하는 역할 그 거리를 줄이는 역할 shorten shorten 해도 상관없겠죠. 제거하는 역할 하는 거죠. 기본 어휘 확인해 볼까요. restore 아까 중요한 거니까 회복하다 고치다 그 다음에 재활시키다 하니까 재건하다 이게 다 회복하다 의미로 쓸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제거하다 terminate eliminate 다 제거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퀴리브리엄이 균형입니다. 그러면 불균형이에요. 밸런스가 여기 A 빠졌습니다. 밸런스가 당연히 균형 명사예요. 그러면은 임밸런스가 명사형으로 불균형입니다. 마찬가지로 stability가 안정성 불안정성은 instability 이거 하니까 이게 지금 불균형입니다. 이게 혼란 여기 turbulence 난기류입니다. 난기류 혼동스러운 거예요. upheaval 같은 뜻이고요. 그럼 당연히 더 심한 거 무질서까지 가면 유의어로 쓸 수 있겠죠. 아까 이런데 반이요 피스 같은 거 넣으면 내용이 완전히 틀려진다는 얘기죠. 이런 게 들어가면 내용이 똑같아지겠죠. 업법도 5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부사 생략된 거 한번 넣어볼까요? the reason why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관계부사 that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 so that 뭐 뭐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는 그냥 그래서 so의 의미가 강하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반드시 뭐 뭐 하기 위해서 이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랬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re 그럼 오답이 오답이 뭐가 된다고요? 여기 you do 가 되겠죠. you do 여기 be be 너가 이다 이다라는 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너 인 사람 you are the person 당연히 여기 사이에는 that you want to be the person that you want to be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자리 당연히 great도 안되고 더가 나왔다고 greatest 최상급 자리가 아니고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여기 형용 그럼 ly 문제니까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인데 그럼 여기 experi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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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여기 동명사입니다. 동명사인데 여기 ly 가 붙어있다는 거 동명사니까 동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형용사 동명사는 형용사로 꾸며주는 건데 동명사 동명사 뒤에 여기 이렇게 목적어를 달고 나올 때 동사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사로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forgiveness가 없었다 그러면 뒤이어지는 경험 subsequent experiencing 맞습니다. 근데 experience subsequently experiencing forgiveness 용서를 뒤이어 용서를 경험함 뒤이어 용서를 경험하는 것은 동명사지만 부사로 꾸며줄 수 있습니다. 뒤에 목적어를 달고 나와서 동사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땐 부사로 꾸며주고요. 뒤에 목적어를 달고 나오지 않아서 명사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때는 형용사로 꾸며주는 겁니다. 최근에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고 나오고 있는 어법이니까 한번 확실하게 익혀두고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빈칸은 어느 부분이 나온다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뭔데 마음의 평화는 일어난데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거리가 제거될 때 이상적인 자아와 실제 자아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 때 제거될 때 평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평화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빈칸으로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여기 인 디스리스펙트 이러한 면에서 아까 이러한 면에서 얘가 여기 자리니까 반드시 이러한 면에서 여기에 골라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는 이유 저는 여기를 그냥 잘라버린 거죠. 이게 부연 설명이라고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뭐 한다고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You want to restore the relationship with him or 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연결고리는 몇 개만 발견하면 된다고요? 두 개만 명확한 걸 발견하면 객관식일 때 순서 배치는 가능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변형 가능한 포인트 됐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서술령 같은 경우에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면에서 이런 거 인 디스리스펙트 이게 존중이 아닙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쓰세요 하면 여기 있는 걸 쓰셔야 되겠죠. 이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술령 문제까지도 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